네, 이효주입니다. 나야, 이재신. 무슨 일이야? 제품 컷 받아봤어. 아, 그거? 우리 보조가 찍은 게 좀 별로라서 다시 찍은 거니까 오해진 말고. 내가 그런 거 못 봐서 그런 거니까. 고마워. 신세진 거 같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.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. 그래도 걸리면 밥이나 사든가. 언제가 괜찮겠어, 그럼? 오늘 어때? 진짜 고마웠나 봐. 나랑 밥 먹는 거 불편할 텐데. 괜찮은데 고른다고 골랐어도 지금은 이 정도가 나한테 최선이라서. 그래도 음식은 먹을만할 거야. 여기 꽤 맛있는 집 아니야? 왜? 어떻게 하나 신기해? 난 뭐 삼시세끼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만 가는 줄 알아. 진짜 그랬나 보네. 나도 사회생활 해. 일하다 밥 대놓치면 김밥 같은 걸로 대충 때우기도 하고 작업 끝나면 사람들이랑 치맥도 하고. 난 내 입으로 한 번도 오빠한테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한 적 없어. 그냥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만 했지. 그렇네.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, 그럼. 먹으면 좋은데 오케이. 잘라 먹기, 그러면 좋은데. 시작! 어떻게 먹자. 주문한 음식 completo. 마지막은 음식과 먹기. 감사합니다.